하.. 대단원 때문에 죽었다 아.. 대단원만 아니었어도 대단원 때문에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원통하대 비타 두장 강화 두장 강화 적어 승천 올라가면 너무 아파 퉁겨내기 튕겨내기 배, 개도 개도 지금 집는 거는 별로 아닌가.. 집을 쑤실 때 집어야되나? 마트르시칸 아.. 보스 또라임이야? 아씨..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네 이거.. 죽은.. 거네.. 살아있는게 아니네 아.. 아 또라임이면 답이 없지 똥공격 개스 산단 도박 1-2 아이고 원기관상태 1-2 2승에서 저승으로는 많이 넘어갔었는데 집중 집중은 어차피 지금 덱에서는 돌릴 수가 없지 지코리타만 안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버섯들을 화나게 합니다 버섯 버섯 2-3 2-4 나이트 봇은 언제 돌아오냐 나이트 봇은 언제 돌아오냐 나이트봇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요? 파멸, 돌진, 독재 압축할거면은 그냥 이대로 가는게 맞지? 그 전에 죽으면은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운명이다 나이트봇이 돌아온게 아닌데요 강할 체력 나이트봇 돌아오자마자 법규를 날리고 있지만 나태한 나이트봇 아 이걸 깼네 어떻게 깼지 와 성공 시체폭발 아스트롤라벨 제발 전략과 반사신경 전략과 반사신경주세요 전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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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나쁘진 않네 배신프레스웨그 진짜 압축 다 됐다 근데 키카드가 안나왔다 전략과 반사신경 하아 엘리트가 킬받고 있네 엘리트 못잡는 덱인데 죽지 뭐 아 아 아 니트론이 맞습니다 과연 또라임일까 아닐까 하아 그 사람들은 아하 하니깐 되더라구요 아 아 폼같습니다 플랫패 나와서 그래도 좀 살만하다 근데 이대로 엘리트 가면은 고래 볼텐데 아씨 아 잡소 또 잡소 또 잡소 압축하려면은 그냥 목숨 걸고 죽읍시다 뺀스신경 아 어우 나 죽는다 아 서슨 그레이트 서슨 탈출 탈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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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아닌가 못참면 차트 스내골 고개글 아니 곡블리 나온건 좋은데 아니 이게 략가만 나오면 끝나는데 이제 메도레 가방까지 있다 진짜 략가만 아 님바노명고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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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 아 집중도 얼큰 그랬나 아까 제발 아 이놈의 개도만 나오네 큰일났네 나이스 에임바 이게 에임이지 두장변화 제발 근데 두장변화하면은 한장은 타격이고 한장은 수비밖에 없어 역시 아 부르기 좋다 예정도는 잡겠지 카카폭발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덱 조금만 더 다듬으면은 클각 잡히는데 클각 잡히는 클각 잡히는 클각 잡히는 클각 잡히는 주윽각 잡히는 적은거 생각나네 략가 나오면 바로 끝나는건데 으.. 명치치자 아이고 필라트 아아 명치에 달릴게 아니었나 아 아 이거 쫄 잡았어야 했구나 아 근데 쫄 잡아도 될까 아.. 이런 아 나 명치에 달려도 될 줄 알았는데 야.. 아 바이러스 어 아 에스 이제 비타 걸고 비타간이라 씩폭 걸고 아 아 아 으 으 에 아 이러면 이제 제가 수환할 수도 있겠지 반사뿌리 되게 좋네 야 저거 왜 수환을 알아냐 명치를 달게 아니었는데 형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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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상생각 availability 무한덱이 될 거 같으면 형상 필요 없을 거 같은데 무한덱이 안 되면… 꼴해봐야지 뭐 어차피 지금 전략가는 집중 안되면은… 꼴해보는 거 확장인데 드립허백의 시너지 나와도 커피 향 엘리트 두마리 봐야되네 불리트 볼륨에는 지도가 좀 심하네 공중재비 필요한 카드긴 하지 근데 이거 고스트 언제 뽑냐 고스트 진짜 급한데 순수 떴대 나보다 돈을 왜 이렇게 터지지 아 아아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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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오..잠깐만..아이씨 윙부츠각이다 헷갈린지 아... 이거 무력화다 보거라 나이트보드 왜 도배하냐 나이트보드 미친거 같아 진짜 돌았나봐 저거 아 님들 나이트보드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마요 에 이상해졌다 흐어어어 진짜로 복주한건 나여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도 어차피 걔도 돌리면 잡을 거냐. 좀 답답하게 하네. 전략 가나 뜨면 해피들.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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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어차피 심장 못간 심장 수액 반스러워 꺼져야죠 난 이걸로 심장을 못 가네. 마보같이 있다가. 대단원. 아니야 프레츠가 더 쎄. 필요없어. 꺼져. 다른 사람 만났어. 더 좋은 사람 만났어. 금강점. 전략가부터 강호할까? 아니면 제거할까? 전략가 강호가 제거보다 급하긴 해. 순수빨 있어가지고 다섯 장 지울 수 있으니까. 어차피 그러고 보니까 심장도 못 가네. 에이 뭐야 너. 끝났네 끝났어. 깨내겠어. 깨내겠어. 수고 램지. 고개랑 같이 잡혀야 된다. 고개랑 같이 잡혀야 된다. 천우. 기사에 설치해. 아 마이콘. 예스. 프레츠 박사. 와우. 심장. 농락하기였는데 이거. 와 유령보생 또래채 아 핑핑이는 좀 갈뿐선데 핑핑이 좀 안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뭐하러 여기 맞잖아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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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대단한 브라셈 방어도 쌓이는거 개쩌네 와 네크로맨서 깨어난 자식 속이 이상해 와 이 성질 그래 카드 게임은 이렇게 하는거지 그래 이거지 이게 카드 게임하는 이유지 터져요 똑바로 살아 깨어난 자 계속해서 도박하는 사이러스 계속해서 도박하는 사이러스 아우야 아싸 달핑이 없다 드루도 없을 뻔했네 아 이거 순수가 잘 안나오네 고개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혀야 된다 으아 으아 으 으 으 으 모서리 셀러 죽이겠다는 뜻은 이게 대기지 대체 너 맞아서 빵꾸난거 봐 56데미지 80, 96데미지 아 나 이걸 열쇠 실수로 심장을 못 가네 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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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